움직이지 말고 주민 가방들 내려놔. 가방 내려놔. 난 서울지원 강력부 서지석 검사다. 손 올려. 올려 손. 올려. 이 형사님. 여기입니다. 이 형사님. 움직이지 마 이 새끼야. 소지하고 있는 무기타 앞서고 수갑 채우세요. 흔들어. 이 새끼야. 시룸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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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름아, 너 꼼짝한 거 안에 있으랬잖아. 야, 괜찮아? 어? 괜찮아, 윤철이? 넌 안 다쳤어? 걱정인 데서 앉아있을 수가 있어야지. 어디 다친 데 없어? 괜찮아? 정말 괜찮아? 가자. 야, 나 안 일으켜줘! 야, 같이 가, 인마!